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언젠가 들어간 다음은 매콤하고는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랑 비슷한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맛있다고 볼 수 없는 물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요즘 매운맛은 맛과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은 맛과 매운맛은 맛과 매운맛이 없어서 매운맛은 맛과 매운맛을 더 좋아한다는 맛 너무 맛있어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맵다 너무 맛있어 많이 먹는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proposal 오늘은 소스 소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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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흐흑 흑 난 너무 좋아요 땀 착 그치같은 고기 그렇게 고기 소스는 아주 고기 너무 고기 난다 너무 고기 너무 고기 너무 고기 너무 고기 너무 고기 더 고기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진짜 정말 맛있을 텐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샤드백 이 날이 오븐을 없어서 내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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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너무 맛있어 천천히 잘라줄게요 이건 어디에 있는지?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부에서 weaker 다 먹어요 갑자기 멈추러 2부에서 iets 해가지고 오우 빨리 두꺼운 저것은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날 고민하는 소리도 좋아해요 역시 고소하고 너무 맛있게 먹다 정말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조금씩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으면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끈적끈적 진짜 맛있어 끓여서 먹어요 고소한 소스 청양고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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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가? 아주 싱싱하게 먹어요 오우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그냥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조금 더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먹었을때 와 닭다리 쥐띠 휴대전기 그냥 불닭나잉 죽어버렸는데 씹어버렸는데 너무 맛있어 으음... 두개 오... 오... 흐흐흫 으흫 으흐흫 으흫 으흐흐 으흫 으흫 너무 맛있게 먹어도 맛있어 아이고 고소한 쪽으로 짜증나 너무 맛있네요 두두두두둑 사모니라도 그냥 후루룩 좀 더 고소해요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